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처음에 그 어스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눈 모양의 모티브는 아이들 동글동글한 눈을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걸 세팅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어차피 지구 이후에 미래의 지구를 살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잖아요. 애기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가지고 들고 가서 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크진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기쳤습니다. 나 혼자 좋아라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좋은 정신을 가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는 거에 공감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나도 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을 너에게 얹어서 네가 대신 해주고 와서 나에게 보여줘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이루어진 펀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가지고 여행을 계획할 때 저 개인적인 꿈에 의해서 이제 여행이란 부분 계획을 하기도 했지만 저의 꿈이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과 공유화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깨진 유리를 가지고 동판 깨진 유리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건데 만든 팔찌인데 요거는 그냥 이제 보통 주얼리처럼 반짝거리거나 정형화되고 빛의 각도가 계산된 그런 화려함 보다는 요거는 되게 원시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부라는 게 저도 지금은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봤던 게 우리나라 기부문화에 관련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남 생각할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좀 약간 우선시 되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풍조가 좀 있잖아요 제 취지 뭐 설명을 할 때도 처음에 하긴 했지만은 되게 작은 건데 제가 저도 이제 시간을 통해서 느껴서 저에게 작은 인식의 변화를 결국은 저를 이렇게 떠나게 만들고 저를 설레게 만들었던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듯이 이런 조그만한 이런 인식의 변화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만 있다면 그럼 저처럼 이렇게 설레임을 한번 느껴보시라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거를 같이 동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나눴으면 좋겠어요